누구 있어요? 누구야? 싹! 하지 마십시다 2019년 9월 12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뭐? 뭐야? 공포방송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뭡니까? 누구에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지기는 있어? 뭐야 이거? 나와! 나와! 맹절인데 뭐하요? 이 더러운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제는 체력을 좀 이따 여기는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들리던 거 할게요 조금 이따 다시 들리고 그 푸른 잠바, 달마시안 잠바 바로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여깁니다 이 행각 문에서 하나 그리고 저쯤인가? 에서 또 하나 산발 쪽으로 문을 흔들고 저기로 흔들고 들어오려고 나는 안에 있었고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뭐지? 뭐지 이거? 사람? 귀신? 누구 있나?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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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 나와.. 우리 얘기로 합시다 그만..그만.. 그만..그만..하지 맙시다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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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자음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음대도 한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만 긁으세요 그만 긁으세요 그만 긁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만 긁으시.. 그만 긁으세요 그만 긁으시요 그만 긁으시요 그만 긁으시요 네 이제 곱 Anch'인 더 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대체 어디 숨었나..? 도대체 어디 숨었어?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숨었나? 장롱 안에 있나? 이제는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없네.. 장롱 안에 숨었었어.. 문도 착실하게 걸어놨네.. 나한테 걸렸어.. 나한테 걸렸어.. 걸렸다고 봐야지.. 걸렸다고 봐야지.. 나한테 걸렸다고 봐야지.. 나한테 열렸다고 봐야지.. 어? 어? 쪽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말씀하신가요? 이거요? 이건 다른겁니다 쪽지 아니에요 뭐 연락처 적어져있어요 손 흔드는거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다 귀신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귀신은 아닌거 같아요 왜냐면요 귀신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전에 상 움직이는거 보셨죠? 귀신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겁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춰줬었어요 누구 있나? 누구 있어요? 이럴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손을 이렇게 흔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비췄는데 또 없어졌어요 만산공중 누구 있는거 같은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아멘 아멘 중요한건 여기를 안 열어봤다는거야 지금 여기를 안 열어볼 줄 알았지? 나중에 열어볼거 있어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안나와? 그럼 문을 빼줄게 그냥 문을 빼줄게 그냥 내가 문을 빼줄게 문이 잘 안열리니까 내가 문을 빼줄게 자 걸렸다 자 나와 자 셋 하면 나와 하나 둘 셋 나와 나와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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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